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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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은 왜 이래요? 집 남쪽에 십자가가 있대 십자가? 거길 가며 널 도와줄 사람이 있어 이게 뭐예요? 나 그딴 거 믿지도 않는데 이게 왜 생겨요? 이게 왜 생기냐고! 사람들을 홀려서 악마한테 제사를 지내는 사제들이 있어 검은 주교라고 부르는데 내가 그 검은 주교를 찾아내야 돼 왜 가만히 있어요?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왜! 제게 힘을 주셨어요 제게 힘을 주셨어요 제게 힘을 주셨어요 그거 그딴 보고 그딴? 감사합니다.